안녕하세요. 산하초 나라입니다. 둘로 나왔습니다. 이렇게 멀리서 봐도 새순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흰털들이 있고 육안으로 봐도 뿔이 가까운 입쪽에 보면은 자주빛이 선명하게 눈에 띕니다. 입모습이고요. 밑에 자주빛이 띄죠. 이게 키가 크면요. 마디에 이 자주빛이 비칩니다. 그리고 하얗게 꽃을 피우는데 장구 모양을 한다고 해서 바로 장구채입니다. 열매가 달릴 때 오른쪽 모습입니다. 이 장구채는 이렇게 봄철에는 이 지상부 어린 잎은 채취해서 끓는 물에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가을철에 뿌리까지 전초는 약재로 사용합니다. 여기 보십시오. 흰털들이 보이고 뿌리 가까운 쪽에는 자주빛이 선명하죠. 이게 이제 키가 크면요. 마디에 이 자주빛이 띕니다. 여기 보십시오. 입모습 유심히 보시고 이처럼 이 장구채는 이렇게 봄철에는 지상부를 채취해서 데쳐서 나물로 하고 뿌리까지 전초는 가을에 채취해서 약재로 씁니다. 그리고 뿌리를 캔 이 줄기를 한방에서는 여루채라고 해서 말려가지고 전초 30g을 다려서 복용합니다. 그리고 이 장구 모양을 한 이 가을 겨울에는요 속에 씨앗들이 아주 검게 많이 담아져 있습니다. 그 씨앗을 한방에서는 왕분류행이라고 해서 동의보감 기록에도 독성은 높고 성질은 평하고 맛은 쓰고 달달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말린 것 1회 2 내지 4g씩 이 씨앗을 다려서 복용합니다. 이 장구채는 종류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고 색깔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장구채는 독성이 없고 성질은 평하고 합류하고 있는 사포닌, 폴라보노이드 등 성분을 합류하고 있어서 위장질환이 있을 때 약재로 많이 쓰고 탈모방지라던가 염증제거, 혈액순환, 생리불순, 간질환 등의 효염이 있습니다. 오늘은 장구채 세순이었습니다. 그럼 산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